안녕하세요. Patrick Aragon, 최영준의 1분 토익. 오늘은 appointment라는 단어, 무조건 약속이 아니라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. 일단 appointment, 명사로 약속이란 뜻이 있겠죠? 예문을 통해서 본다면, I have a dental appointment at 3 o'clock. 나는 치과 약속이 있습니다. 3시에. 굉장히 쉽죠? 근데 appointment라는 단어의 임명이란 뜻이 있다는 건데요. 먼저 동사를 공부해야 돼요. appointment 뒤에 A to B 또는 ASB 형태를 써서 A를 B로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여기서 appointment 명사를 예시로 본다면요. John refused the appointment to chief executive officer. John은 거절했습니다. 무엇을 거절했어요? 여기서 약속을 거절한 게 아니라 임명을 거절한 거죠. 뭐로의 임명? Chief Executive Officer, 최고 경영자로의 임명. 네,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,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